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일용직근로자의 연금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사항, 그리고 개정사항의 경과규정의 적용,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고시의 개정, 현장적용신고의 중요성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2018년 7월 24일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건강보험은 공단 업무 지침 개정을 통해서 연금과 동일하게 월 8일 기준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20일 이상이었지만 이제는 월 8일 기준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당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산재보험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대부분 월 8일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연금건강보험도 사용자 부담분을 원천징수 후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게 바뀐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월 20일이기 때문에 주로 19일에 맞춰 신고를 하던 것이 이제는 월 8일로 됐기 때문에 월 7일로 맞춘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월 8일로 기준이 완화된 취지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이 취지라고 하지만 현실은 연금공단의 재정이 지금 없는 것이죠. 또한 당장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나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원천징수하지 말고 그냥 다 내놔라 이런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따라서 현장 적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된 기준의 발주시점별 경과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8월 1일, 2018년 8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은 2년간 적용을 유예했기 때문에 2020년 8월 1일부터 월 8일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2018년 8월 1일, 8월 1일 이후에 계약이 새로 된 건이다 라면은 이는 월 8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경비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프리랜서의 지인은 사실 근로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도급인이 제공한 장소와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면서 결정적으로 회사의 지위 감독을 받기 때문에 보험공단 등의 사업장 지도 점검을 받아보면 이분들은 거의 근로자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분들에 대해서 연금건강보험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지도 점검 후에 한꺼번에 부과를 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고시의 개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가 연금법 개정에 따라 건설업체의 연금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고시를 개정한 것인데요. 이 규정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을 공사원가에 반영한다 라는 내용과 2018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고시가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된 연금건강보험 정착 과정에서 회사가 종전요율을 반영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고 하면은 이는 그냥 회사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액이 만만치 않으면 매우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 시에 이 사대보험 부분 원가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라고 하면은 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당연히 해두셔야 되고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한꺼번에 회사에 부과가 될 경우에는 그동안 징수하지 않은 사용자 부담분 그리고 원래의 회사 부담분 이 모든 것을 다 회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장 분리적용 신고와 현장별 적용 신고의 중요성인데요. 건설업은 원래 본사와 건설 현장은 구분해서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적용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장 분리적용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장 단위별 7일 이하 근로자의 신고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장 적용 신고의 중요성인데요. 건설업 본사와 건설 현장의 구분은 당연하고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적용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분리적용 신고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공사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계약서에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 또는 도급내역서 등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반영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연금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